안녕하세요 석수입니다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숨기는 방법 그리고 갤러리에 있는 사진 폴드를 숨기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갤러리는 여기 현재 있습니다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 폴드가 사진이 있고 앨범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있고 앨범이 있죠 이 사진이라는 이것이 선택된 상태에서는 사진이 선택된 상태에서는 여의 3을 터치해 보면은 여기에서는 사진 숨기기 앨범 숨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서는 앨범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앨범 이리로 다시 앨범을 보여드릴게요 앨범으로 지금 이제 깜빡깜빡하는 앨범만 들어가야 됩니다 앨범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여의 점색이 있죠 이리로 갑니다 이리로 가면은 여기 앨범 숨기기의 치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카메라와 스크린샷과 다운로드는 숨기기가 안된다고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3개는 숨기기가 안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여기 있죠 여기에서는 이걸 터치하면 숨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숨기고 싶을 때는 터치 이렇게 터치하면서 숨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터치 지금 3개를 제가 선택했어요 이렇게 선택해서 숨겼습니다 이렇게 갤러리에서만 여기 속에 들어있는 사진 앨범이 숨겨집니다 근데 갤러리가 아닌 네 파일에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숨겨지지 않습니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그 이 스마트폰에서 숨겨지는 것은 다른 앱을 사용해야 됩니다 별도로 사용하는 앱 있습니다 단지 갤러리에서만 사진을 숨기고 싶을 때는 그 숨겨 싶은 사진을 폴드를 만들고 거기에서 여기 있는 이 앨범 숨기기 있죠 위에서 이 앨범 숨기기 라는 이 메뉴에 와서 숨기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앨범 숨기기를 다시 해제하고 싶으면 간단하게 했죠 이렇게 요 체크한 것을 다시 터치해서 없애면 되겠죠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터치하면 선택이 안됐죠 그러면 다시 보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갤러리에서 사진과 그 사진이 들어있는 폴드를 숨기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내 파일이나 파일 관리자에서는 아무리 갤러리에서 숨겨도 현전에서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삼성 갤럭시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